여진족이 왜 거란에 가서 이런 고자질을 했을까요? 전에 유종이 여진족 95명을 함부로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공진과 유종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동여진 부락을 공격했다가 패배하고 이걸 또 사적으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려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 이래서 이 두 사람을 유배를 보낸 거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배되고 한 7, 8개월쯤 있다가 전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거란 성종이 고려를 침략해오는 일이 생겨요. 이러니까 이제 누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니죠. 오히려 이 두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군대 지휘관. 한 사람이라도 아깝다. 그래서 1010년 12월에 하공진과 유종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강조가 패배해서 죽음을 당한 뒤에요. 거란주, 거란 성종이 흥화진을 포위한 것이 1010년 11월 16일, 강조가 통주에서 패배한 것이 1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하공진과 유종이 소환된 것은 12월이니까 강조까지 패배해서 고려가 이제 군사지휘관이 한 사람이라도 아쉬울 때 그때 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두 사람이 소환되고 복직이 된 거죠. 소환된 하공진이 바로 개경에 가서 현종을 만났는지 이런 걸 이제 유배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는 복명을 하는 건데 이걸 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1010년 12월 28일 날 현종이 개경을 버리고 나주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못 만난 것 같아요. 하공진이 현종을 뒤따라갑니다. 유배해서 풀렸으니까 일단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뒤따라가요. 뒤따라가다가 길에서 왕을 아련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길에서 만난 거예요. 길에서 만난 그 기록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지체문열전에 나옵니다. 이 지체문열전 보면 12월 30일 날 현종이 창화현 지금 경기도 양주예요. 여기 도착했을 때 어떤 향리가 왕은 나를 아시오 이러면서 대들듯했고 왕이 모른 척하니까 왕의 행렬에다가 활도 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향리가 소란을 피우면서 하공진이 지금 최충순을 잡으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때 이 하공진이 왕을 도우러 오는 게 아니라 왕을 공격하러 온다는 이런 소문을 낸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왕이 깜짝 놀랐고 그래서 도봉사라고 하는 절로 피신을 하게 됐고 이 도봉사에서 지체문이 뭐라고 해요? 간밤의 적도들은 아무래도 하공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종이 가지 마시오 소매를 잡았고 지체문은 내가 여기서 왕을 배신하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겨우 안심시켜놓고 지체문이 나가잖아요. 창화연으로 가는 길에서 하공진을 만나요. 이래서 지체문이 하공진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힐책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공진은 나는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지체문 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하공진이 거느리고 온 군대가 20명이었다는 거죠. 이 군대를 전부 왕한테 내어줘서 현종이 길을 가는데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하공진과 유종을 접견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노고를 위로했으며 노고라는 건 섬에 유배가서 고생 많이 했다. 그 섬에서 여기까지 오늘하고 수고 많이 했다. 이런 노고를 위로를 해요. 이때 하공진이 현종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거란은 본래 강조를 처벌한 것을 명분으로 삼았는데 지금 이미 강조를 체포했으니 이제 더 싸울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군대를 철수할 것입니다. 이거는 군인답지 않은 아주 굉장히 외교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전쟁의 명분이 강조에 쳐버리는데 강조를 잡았으니까 전쟁을 더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없다는 거 알리고 그만 돌아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종이 점을 쳐서 이 사람들을 보낼지 말지 점을 쳤는데 기란괴를 얻었다. 옛날 사람들은 참 점 많이 믿어요. 기란괴를 얻었으므로 하공진과 고영기에게 표문을 가지고 거란 진영으로 가도록 했다. 이 표문은 뭐겠어요? 자 이제 강조를 처벌했으니 더 싸울 명분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뭐 이런 표문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데 이제 하공진이 왕을 만난 다음에 다시 그 바로 옆에 있는 창화현에 가서 자기가 직접 가지를 않고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이거를 맡긴 거예요. 낭장 장민 별장 정열 낭장은 정육품 별장은 정칠품 무관직입니다. 자기 부하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먼저 거란 군영에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어떻게? 국왕께서 직접 와서 뵙기를 원하셨으나 군사의 위세를 두려워하셨고 또 국내의 여러 어려운 사정 때문에 강남으로 피난 가셨으므로 배신 하공진 등을 보내 사유를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배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고려 국왕의 신하가 국왕을 책봉한 황제에 대해서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고려 국왕의 신하이고 거란 황제에게는 배신이 되는 거죠. 자 이 배신 하공진을 보내 그 사유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공진도 역시 두려워서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속히 군사를 거두어 주소서라고 말을 전해라. 해서 이제 두 사람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민과 정렬이 거란군영에 도착하기 전에 거란 선봉군이 창호양까지 도착을 합니다. 거란 선봉군이 양주까지 온 거예요. 그때 현종은 어디 있었냐면요. 광주에 있었거든요. 지금 양주하고 광주 사이 이거 금방 가잖아요. 고려 국왕하고 거란 군대가 그만큼 가까워진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봉부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돼요. 못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공진이 이 거란 선봉부대에 직접 갑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 명분이 이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랬더니 거란 측에서 하공진한테 묻습니다. 너희 국왕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하공진이 지금 강남으로 가고 계시는데 계신 곳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알려주면 바보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광주에 계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외교는 절대로 정직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외교관이란 무엇인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아니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다른 나라에 파견된 정직한 사람 이게 외교관이잖아요. 하공진은 딱 그 외교관의 본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강남이 뭔가 가까운가 그러니까 하공진이 강남이 너무 멀어서 몇 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강남은 아마 한강 남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강 남쪽으로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서 몇 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국왕을 추격하던 거란 군대가 돌아갔다. 이게 고려 입장에서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썼기 때문에 거란이 너무 어수룩한 사람으로 비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과연 거란이 이 말만 믿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거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겠죠. 우리만 막 이렇게 영리하게 뭘 하고 상대방은 바보 같다는 이런 편견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다 고수들끼리 서로 수를 다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외교가 꼭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패를 다 펼쳐놓고 치는 고수덥이요. 이게 외교가 아닌가 싶어요. 이때 고려와 거란은 그런 고수덥을 친 겁니다. 거란에게 뭔가 약속을 했고 그래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약속이 뭐였는지는 그 다음에 밝혀집니다. 거란이 돌아간 다음에 고려 국왕의 친조를 요구해요. 고려 국왕이 왜 거란에 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거란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하공진이 거란군을 만났을 때 이때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 아마 갔을 거예요. 하공진은 양주에서 창화연에서 거란 선봉부대만 만난 게 아니고 아마 이 선봉부대를 따라서 거란 본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거란의 성종을 직접 만났을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간청했다. 하공진 열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듬해에는 하공진이 고영기와 함께 거란 진용으로 가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간청하니 거란주가 허락하고 하공진 등을 억류했다. 그런데 고려사 열전에서 이 해가 바뀐 것을 표시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듬해에는 해서 1010년이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공진이 거란 진영으로 가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간청했다고 하는 것은 선봉부대가 아니라 거란 황제가 있는 본 진영까지 간 걸 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간청하니 거란주가 허락하고 하공진 등을 억류했다는 말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상이 돼요. 창화현까지 내려온 거란의 선봉부대를 설득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이 군대를 따라서 하공진이 올라갔고 올라가서는 거란 황제를 만난 거죠. 여기에서 똑같은 논리로 이 거란 성종을 설득을 했고 신조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협상을 벌였고 그러면서 거란주가 허락하고 군대를 돌리는데 그냥 돌린 게 아니라 하공진을 억류해요. 인질로 잡아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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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